안녕하세요. 저는 권영진이입니다.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영진아 말을 해야지, 알겠지? 네,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손 필요없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안녕히 계세요. 그렇게 인사하고, 알겠어? 네. 같이 못 가서 미안해. 엄마도 비아파. 엄마도 비아프면. 그래. 거의 다 병원 가. 안 해도 돼. 아빠 아빠만 둘이 같이 가. 오케이? 아빠 꼭 같이 있어. 혼자 나가면 안 돼. 진아, 여기 아빠 같이 가. 엄마 fica. 여기 앞뒤을 두고 오는 인생같은 운동 그대로 들어야 돼, istan. 저 사장은 권양지는 나라. 이거 rob walks 숙소인데 notre거. 흠의 숙소에서 조으면서 보셨어. brakes sculpture relationships있어서 멋진Т 허수한 식사 여기가 없어요 참고로 뭐 잎을 먹고 물에 다시 가야해 혈액제도 나가니까 밤에 열 많이 나면 혈액제도 한 번 더 먹어야 됩니다 과연 혈액제도 나가야 치즈는 증가가가가 안녕 이스라엘 어디갔어? 아직 뭐해? 잠깐만 시끄러워 난 산에 와서 고기 구워먹는 줄 알았는데 인사했어? 응 잘했어 자 이제는 약 먹자 약 잘 먹어야지 잘 먹어 빨리 나올거야 응 빨리 나올거야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으면 빨리 나올거야 맛이 어때요? 좋은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야 이거는 뭐해? 이것도 여기야 이거는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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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핑크색 엄마가 좋아하는 거네 네?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영진이 좋아하니 그치? 이 맛이 달콤해 그래서 영진아 좋아할 거야 어때? 최고? 맛이 좋아? 어, 맛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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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lm Bea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